잠시만 기다려 상대방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먼저 원어민 음성 확인해 보시죠 다이얼로그 살펴보겠습니다 계산해 주세요 얼마예요? 계산서 주세요 라고 할 때 잠시만 기다려 이건 내가 낼게 무엇을 누구가 계산하다 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잠시 기다려달라고 말할 때 Hold on Hold on a minute Wait a minute Wait a moment 와 같이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원어민 음성 확인해 보시죠 Hold on a second Hold on a second Hold on a second 본문 스크립트와 MP3 파일 등은 다음 카페 국내파 영어 연수 방문하시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되신 분과 함께 ay po 타 az ad